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기본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A3부터 F9 영역에다가 교재에 제시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다면 A3부터 F9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부분은 설명에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이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입니다. 첫 번째 셀 서식은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선택한 영역은 범위 정한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다던가 또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옵션을 클릭하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서식이나 맞춤에 대한 서식이나 표시 형식에 대한 서식은 오른쪽 하셀 표를 이용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가로에 가셔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 범위 정한 영역의 가운데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셀 병합하는 게 아니라 현재 범위 안에서 가운데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거고요. 다음은 글꼴에 가셔서 HY 경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를 이용하셔서 HY 경고딕을 찾으시면 되고요. 글꼴을 찾으실 때 바로 찾아지지 않는다면요. 글꼴에다가 직접 쓰셔도 돼요. H라고 입력하시고요. Y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경고딕이라고 입력하시면 목록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글꼴 크기가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7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3셀의 지기를 윗자 뒤에서 커서를 더블클릭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셔서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요. 한자키 누르셔서요. 변환할 한자를 선택하고요. 아래 입력 형태에서는 한자로만 표시할 거니까요. 한자 선택하고 변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A3부터 A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다음은 C3부터 F3, G3부터 G4, H3부터 H4. 총 5개의 영역에 같은 서식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5개의 영역을 컨트롤 길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셀 스타일에 가셔서 현재 녹색 강조색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마 셀 스타일에서 녹색 강조색 6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A1셀에 입력된 직원별 제품 판매 현황에 제목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직자 앞에서 더블클릭 하시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가 표시가 되고요. 탭을 눌러서 확장하신 다음 넣고자 한 특수문자 현황, 황자 뒤에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마찬가지로 확장시키셔서 입력할 특수문자를 찾으셔서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5부터 A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직원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H5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또는 홈의 표시 형식의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갑니다. 천단이 굽은 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형식에다가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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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0일 때도 0을 표시할 거니까 가로 열고 원자를 표시할 건데요. 가로부터 원까지는 텍스트이니까 큰 따옴표로 문 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A3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A1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열을 구분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 현재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구분기호는 탭이 아니라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심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시험 날짜 열은 열 가져오기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셔서 텍스트 나누실 때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A3에 작성된 데이터가 B열과 C열과 D열로 텍스트를 나눠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의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1에서요. 성별과 B3부터 B11의 성별과 시험 D3부터 D11을 이용해서 비율 F10부터 F11에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신입사원 중에 시험 점수가 70점대에 해당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건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성별도 조건으로 찾으실 거고요. 70점대면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70점보다 크거나 같고 80점보다 작다. 그럼 조건은 실제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고 전체 중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를 비율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F10에 갖다 놓으시고요. count if s 라고 입력하시고요. count if s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count if s 안에 필요한 인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첫 번째 성별에 가서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할 겁니다. 아래쪽으로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영역 성별의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성별은 바로 왼쪽에 있는 성별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다시 세 번째 칸은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시험 성적에 있는 D3부터 D11을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 번 시험 성적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80점보다 작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70점대의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해진 데이터가 퍼센트로 미리 좀 적용되어 있는데요. 총 9건 중에 2건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값을 맨 끝에 가서 슬래시 제시된 함수가 카운트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카운트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 시험 성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 D3부터 D11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에 대한 수식을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여덟 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로 성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등록 번호에 여덟 번째 해당한 숫자부터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K3에 거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미드함수 입력하신 다음 J3에 가서 여덟 번째에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부터 4 범위 안에 숫자가 구해지는데요. 여덟 번째 숫자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함수는 MO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요. 등호 다음에 거서를 갖다 놓고요. MOD라고 나누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추출한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로 2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0 아니면 1이 나옵니다. 1이 나온 경우는 1과 3에 해당한 데이터는 나머지가 1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홀수이면 남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셨던 값이 숫자 1과 같다면 남자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자라고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는 조건인데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숫자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남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한 값이 숫자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수정하시고 TRUE FALSE에 해당한 값을 입력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숫자 1이 나머지가 있었던 데이터에는 남자 그 외에는 여자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표 3에서요. 출석 현황 B15부터 E23을 이용해서 B고 F15부터 F23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모두 출석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동그라미가 체크되어 있는 개수부터 구할까요? COUNT A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COUNT A는 비어있지만 않다면 몇 개인지 세워올 수 있는 함수이고요. 가로 닫고 엔터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다 체크가 됐다면 4 만약에 하나만 체크가 되어 있다면 1입니다. 한 번만 출석하면 D라고 할 거고요. 두 번 출석하면 C라고 할 거고요. 세 번 출석하면 B 네 번 출석하면 A라고 할 겁니다. 1, 2, 3, 4 구한 값이 1일 경우 D 2일 경우 C A, B, C, D가 아니라 D, C, B, A로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누르셔서 카운트 A를 통해서 구한 값이 아까 숫자 1이었습니까? 저희는 D라고 하겠습니다. 2였습니까? 2 그 다음 3이었습니까? 그러면 C 4였습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B고란에 A, B, C, D 라는 값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요. K15부터 K21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순위가 가장 빠른 기록이 가장 빠른 데이터가 1등으로 처리할 겁니다. 일단 순위를 구하고 그 다음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갖다 놓으시고요. 랭크점 EQ 라고 입력합니다. 랭크점 EQ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가 본인을 포함한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비교할 대상은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비교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순위를 구할 건데요.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이면 내림차순이면 0이나 생략한다고 되어 있어요. 0이 아닌 값을 입력하면 오름차순이래요. 저희는 순위를 기록이 작은 숫자가 1등을 할 거니까 오름차순 순위를 구할 거예요. 0이 아닌 숫자라고 하면 2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기록이 가장 빠른 데이터가 1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if error 만약 공백이 아니라 실격으로 처리할 거니까 if error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오류가 있다면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실격을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5에서요 수험번호 A27부터 A34 시험 시작 D27부터 D34를 이용해서 시험 종료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작에다가 응시 시간을 더할 거고요. 응시 시작은 응시 시간은 수험번호에 오른쪽 두 글자가 TT이면 80분 그에는 6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두 글자부터 추출할까요? 라이트 함수 수험번호에 가서 심표 두 글자 그러면 TT 또는 DD 이렇게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요. 만약에 TT입니까? 그렇다면 80분입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터가 TT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렇다면 80분인데 80분을 그냥 쓰지 않고요. 문제 제시된 타임함수를 통해서 80분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워가 시간이고요. 분에다가 80이라고 입력하시고 초는 따로 입력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TT가 아니라면 60분입니다. 타임함수를 이용하셔서 심표 60분 심표 가로 닫고 엔터 타임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TT니까 80분이라서 1시간 20분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나머지 DD는 60분이라서 1시간 이란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시험 시작을 도하려고 합니다. 맨 끝에 가셔서 더하기 그 다음 바로 왼쪽에 D27을 도할 건데요. D27이 혹시 클릭이 안 되시면 D29나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D27 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D27 셀은 앞에다 더하셔도 되고 맨 뒤에다 더하셔도 되고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시험 시작에다가 60분 또는 80분을 더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8점씩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문제 지시 사항을 정확하게 보시고 순서대로 처리해 가시면 되는데요. 현재 급여 명세서 표에서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A3부터 H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A20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직책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팀명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 실수령액의 필드를 드래그하셔서 갑에 배치합니다. 다시 실수령액에 대한 평균은 합계가 아닌 평균을 표시할 거고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할 겁니다. A21셀에서 마우스로 쭉 갑 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요. 저희는 평균을 표시할 거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합계만 행의 가로에 대한 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세로에 대한 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은 조금 전에 갑필드 설정에서 수정하셨고요. 다음은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될 수 있도록 열 레이블이 있는 B20셀을 선택하시고요. 목록 단축 클릭하신 다음 모두 선택을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인사팀과 재무팀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데이터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값에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열 하나만 있습니다. 만약에 가로도 있다면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의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지금은 열의 값에 변화에 따른 월 브리백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에 월 브리백은 현재 왼쪽에 작성된 표에 B3셀과 동일한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연 이율 1.8% 나누기 12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정립 목표 금액 넣으셔서 월 브리백을 구해놨습니다. B3셀에 저희는 그 수식을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 복사해 오셔도 되는데요. 수식을 복사할 영역은 2, 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B3셀의 수식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또는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B3셀을 선택하고 엔터 값의 변화가 있는 왼쪽의 기간과 조금 전에 복사 연결해 놓으셨던 수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값의 변화가 있는 건 열에 있습니다. 열 입력셀에다가 기간이 있는 B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B5셀 제가 B5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혹시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돼요. 목표 기간을 현재 4년인데 1년부터 7년까지 값의 변화가 있다면 이렇게 월 부리백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단추에 연결할 수 있고요. 또는 단추를 만드시면서 바로 매크로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개발도구 에요. 삽입 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 에 단추가 있고요. B12부터 C13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B12부터 C13 영역 에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저희는 F4부터 F10 영역에 프로그램별 시청률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F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에버레이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1주부터 4주까지 드래그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시고 연결하실 내용은 도형입니다. 삽입해 가시면 도형의 블럭 화살표에 오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E12부터 F13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바로 텍스트를 입력해 놓으셔도 됩니다. 셀 스타일 이라고 아까 단추 텍스트 수정 안했네요. 일단 오각형 먼저 할게요. 텍스트를 셀 스타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셀 스타일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자세를 클릭하셔서 셀 스타일을 입력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선택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아까 평균을 구하셨던 매크로의 단추의 텍스트 수정을 아까 못했는데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평균이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첫 번째 판매 단가 계열에 대해서 판매 단가를 선택하시고요.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마우스 오른쪽 삭제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이 표시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 줄에 가셔서 A1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제목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새로축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고요. 기본 세로는 판매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판매량을 입력하신 다음 판매량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로 쭉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TV 계열의 판매 실적 주황색 계열의 요소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기타 옵션을 클릭해서 저희가 표시할 것은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 레이블 옵션에 가셔서 현재 표시된 데이터는 값과 항목 이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값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항목 이름을 체크하시고요.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그림 영역입니다. 안쪽에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미세 효과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의 황금색 강조 4라고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매 실적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른 쭉 추세선을 추가하신 다음 추세선의 옵션에서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는 옵션의 지수를 선택해 주시면 5문항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 매크로와 차트 수정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